히브리스 안에서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비교 논증을 쭉 해갑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더 좋은, 더 완전한, 더 아름다운 이런 이야기가 비교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스 안에는. 그게 키워드예요. 히브리스를 푸는 열쇠입니다. 아쉽게도 그걸 다 완성을 못한 채 순교하시게 되니까 누가가 유고를 이어받으면서 그 뒤에 무슨 내용, 무슨 내용을 더 쓸까요? 물어봤을 것이고 이런저런 내용까지는 아마 이야기를 해야 될 거라고 그랬고 누가하고 바울은 한몸과 같습니다. 누가가 워낙 역사가이다 보니까 누가 보면 봐요. 역대기를 그 사람이 안 봤으면 그 족보가 아담까지 나옵니까? 완전히 역대기에 있는 그 순서를 쫓아있고 그리고 그 쉐리완의 아버지 사가리아가 아비아 반열에 속해 있다. 그런 것도 역대기만 나오는 이야기거든. 다른 데는 찾을 길이 없는 거거든요. 역대기를 정매하게 검토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구약에 대한 확신한 그 이해를 가진 사람이 누가라고요. 바울과 누가. 그러니까 일생 동안 동행하면서 완전히 바울의 신학을 이미 다 섬뎌해서 누가는요. 그 정도 안목을 가져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작을 가져와서 완성을 시켰는데 그 딱 완성되자마자 디모데가 풀려났어요. 왜 그런가? 내려와 죽었거든. 정치범이라는 건 늘 그렇잖아요. 정치범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 죽고 나면 그만이죠. 무제로 나와버리죠. 그래서 그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스 맨 끝에 봐요.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23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에 말을 용납하라. 편지를 보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쓰는 모습이 보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에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길게 써놓고도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가 놓여놨다 그러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하노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하노라.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에베소에 교회를 돌보고 있을 때 이탈리아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는 거라. 이해가 됩니까? 오면서 무슨 소식을 갖고 왔어요? 디모데가 석방됐다는 소식을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은 누가만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나 그러셨고요. 1장 펴보소. 히브리스 1장. 맨 처음 시작할 때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발신자가 빠졌죠. 이 편지를 보통 바울이 쓰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이리 나오죠? 근데 그게 이제 날아가 버렸다고 이거. 그래서 저 생각에 왜 그게 없느냐. 저는 이거 누가가 짤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바울이라고 하면 때려 죽이라고 그러죠. 기억납니까? 그리고 괜히 내용이 중요하지 바울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해에 계신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용서하십시오. 이거 한 절만 자릅니다. 이것은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안 사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 잘랐을 겁니다. 편지가 1회 시작하는 편지가 없거든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 절대 1회 시작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뢰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이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읽어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간단하게 되는 건데 그 편지에 오고 간 사연은 좀 이해해야 되죠? 히브리인들이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때의 비교 논문을 쓰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교리의 진리성에 대한 비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일단 선지자 선지자가 다 자기 거라는 거라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긴 하죠. 유대인들을 보고 나타났으니까 선지자 유대교 사람들이 선지자 자랑하지만요 선지자 말은 안 듣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죽은 선지자는 존경하여 살아있는 선지자는 다 떼죽이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닌 거 알 수가 있나 세상에 역사를 이제 돌아봐요. 살아있는 선지자는 항상 떼죽이려고 그러고 죽은 선지자는 무덤으로 꾸며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그럽니까? 선지자의 비석을 세우고 무덤을 꾸면서 우리가 있었으면 안 때려 죽였을 건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때려 죽이려고 그러죠. 이게 유대인들이라. 그래도 어쨌든 선지자들이 자기들 유산이라 그러니까 뭐 그러나 선지자들로 해서 히브리인들이 뭐 안 되니까 다 가득 안 되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너 선지자 다 보태봐야 우리 예수님 하나한테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천사 또 이제 천사 그러면 또 이제 유대인들이 또 엄벅한다고 이제 천사 이야기 좀 해보자. 천사라고 해봤자 그 천사들은 하나님이 사역자들이여 부리는 영들이고 또 맏아들이 이 세상에 들어올 때 모든 천군과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 자여다 한 말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 천사들 너무 경계한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니까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너희가 아마 또 너희도 모세에 있다고 큰소리 치고 싶은 모양인데 모세는 하나님 집 맡은 사환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 집 아들이라. 그러니까 모세하고 우리 예수님하고는 그런 이야기가 처음부터 안 되는 거라. 또 너희가 아마 예수와 있다고 큰소리 칠 모양인데 너희 예수와도 예수와지만 우리 예수와도 진짜 예수와다. 우리 예수와는 겨우 요단강 건너가서 땅 몇평 나눠준 게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분배하실 그런 예수와라. 너희 예수와가 참 안식을 주셨다면 뭐하려고 다윗이 그 예수와 이후에 태어난 다윗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 말을 뭐하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짜 안식은 남아있는 거라. 그 안식은 이 땅에서 안식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 예수와가 나눠주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안식이 있는 거다. 너희 예수와는 모형이고 우리 예수와는 실상이라.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가지고 진짜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너희가 아마 또 제사장 아론이 있다고 큰소리 치고 싶은 모양인데 아론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아론이 별게 아니다. 너희는 지금 아론이 제사 되는 것도 아론의 후손의 후손, 후손의 후손, 후손의 후손이 너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는 그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거는 그 레위지파의 아론의 후손에서 나온 게 아니고 멸기세력의 반찰을 쫓는 진짜 제사장이 있는 거라. 너희 제사장이야말로 멸기세력의 모형밖에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영원한 대제사장, 멸기세력의 반찰을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멸기세력이 얼마나 높은 거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아론의 조상이 레위고 레위의 조상이 야곱이고 그렇죠? 야곱의 조상이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너희 아론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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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멸기세력 앞에 가서 축복이나 받고 왔다고 복비는 사람하고 복비는 사람하고 복비는 사람은 누가 높으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수준이 보통 그 정도다. 그러니까 너희 아론 제사장하고 멸기세력의 반찰을 쫓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이 제사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라. 게임이 안 되거나 처음부터. 너희 또 제물이 있다고 아마 큰소리 치르며 했는데 그 송아지나 염소피나 이런 건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뿐이다. 아니 죄가 없어졌으면 바로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 나는 죄입니다. 금년을 용서하옵소서. 하나에만 더 집행위를 연장하옵소서. 이래가지고 진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모형으로 해보는 것뿐이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제물은 흠도 점도 티도 없는 모형이 아니고 진짜란 말이야. 그리고 해마다 들일 게 없어. 우리는 한 번 들으면 영원히 다 끝난 거 아니야. 제물에 대해서는. 너처럼 해마다 들이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영원히 단번에 전체를 들여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할 것이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단 말이야. 그리고 비교가 됩니다. 너희도 성전이 있다고 또 큰소리치는 모양인데. 아이고. 성전 그 성전이 뭔가 그걸 모르겠어. 삶과 식양을 짓되 산에서 모양을 본대로 모델하우스로 지으라. 한 것을 모세가 그 모델하우스에 하늘에 있는 것은 모양을 본따가지고 땅에 지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는 실상이 아니고 땅에 있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 우리가 있는 성소 그거는 모형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실상인데 하늘에 있는 하늘지성소에 우리 예수님은 들어간 것이고 너희 아론은 맨날 속곱장난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거 해봐야 죄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겸손이 하면 하나님께서 안 따라 죽인다는 것뿐이지. 그게 뭐 죄를 영원히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흔히 뭐 너희들을 가지고 다 가져 나왔다 아이가 이제. 뭐 더 있나? 없지요? 그럼 숙화로 개선해봅시다. 어찌 됩니까? 10대방이죠. 콜드 게임으로 끝난다. 비교해보면 안하라. 이 정도 벌써 이해할 수 있으려면 바울이나 누가 정도 돼야 그 당시로서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교할 수 있는 거라요. 그럼 지금 벌써 끝난 겁니다. 그 뭐 굉장한 주석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부풀일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 듣고 그 읽으면요. 그럼 아멘한 그만인데 뭘 또 비교해요. 또 누가 이제 예수님 빨리 안 온다고 그래 애가 타가지고 아마 말장할 거다 그러면 돌아가는 모양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 또 이제 안 온다고 하고 가버리면 곧에 온다고. 잠시 잠깐 후면 오실래가 오실 것이고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냐 하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무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라. 또 얻어맞은 것 때문에 또 기분 나빠 돌아가는 모양인데 자기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들만 때리는 거야 그건 원래. 너희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를 때려도 그래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지 않냐 말이야. 너희 육신의 아버지가 때리는 건 감정으로 때리는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감정으로 때리는 법이 없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그걸 때리는 것인데 그걸 갖다 맞았다고 그냥 불청구로 돌아가면 안 되지. 그게 이제 12장이죠. 13장에 가면 이제 그러니까 모의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더 열심히 모이고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도 잊지 말고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한 것도 있는 거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또 장사가 안 된다고 돌아가는 모양인데 예수님 말씀은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내가 떠나지 않냐 하지 않더냐. 돈 몇 푼 장사한다고 돌아가면 그 영혼을 팔아먹을 거냐고 말이야. 이런 내용이 12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심오하고 오미하고 기미하고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절박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절박하고 안타까워서 바울이 참 진실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글이다. 이해가 되죠? 그럼 읽어보면 되는거지 뭐 읽어봅시다. 야고보가 나왔으니까 발꿈치를 잡읍시다. 이렇게 여기까지 은혜 받아가지고 놓쳐버리면 흔일이죠. 야무치게 이제 잡은 것은 놓치면 안 돼요. 안 잡은 거 잡으려 하다가 잡은 거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꽉꽉 붙잡는데 꽉 붙잡는 게 손을 가지고 붙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천적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면 다 이런 지식이나 은혜나 쓸데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정말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배치가 잘 되는지 몰라요. 다 꼭 있을 곳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해야 영원한 것이 된거죠. 야고보가 이 야고보는요.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리고 이분은 예루살렘 총회의 대표입니다. 대표. 베드로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 성교를 하고 와서 보고할 때는 이 야고보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언제나 물론 베드로하고 비슷한 그런 함께 공조하지만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아픈 추억 때문에 항상 그렇게 자신이 없어 했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나는 나약한 기도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해서 겸손해하고 길가다 꼬렉하고 닭이 나면 또 찔끔하고 새벽때면 맨날 일어났다고 그래요. 놀래가지고 새벽이 돼서 딱히 꼬끼오 카카오두두두두 그러죠. 영어로는 다군서가 나면 베드로는 항상 그저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고 평생 겸손할 수 밖에 없죠. 달고 매일 우니까 이 야고보는 얼마나 또 경건했는지 바리새인들도 야고보에게는 큰소리 못 쳤다 그래요. 워낙 경건하니까. 그래서 의인 야고보라고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참 무릎으로 꿇고 살았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됐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라 예루살렘 사람들까지도 야고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굉장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한 삶, 의롭고 경건한 삶이 그게 바로 그 자체가 전도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 여기로 가니까 사내들이 내서 야고보를 잡아가요. 잡아가려고 피고를, 죄인을, 피의자를 세우는 자리가 있거든요. 재판석에서. 거기 딱 세어놓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가 만약에 그 자리에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백지화해 주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올라서더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 달라들어가지고 몰고 나가서 돌로 치는데 돌을 때려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마지막 순간에. 뭐 스테반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선교했습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 의인 야고보.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경건한지 늘 야고보의 생각은 예수님이 불경건하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예수님이 자꾸 율법도 안 지키고 예수님은 율법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유전은 안 지키거든. 손을 안 씻는다든지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그 때문에 말씀이 많이 났죠. 안 시키려면 웬만한 일은 하는 거라. 예수님은 또. 이런 돈 버는 일은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돈 넣는 일을 병을 고치는 일은 이런 일인데 그런 건 예수님은 끄리김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맨날 말썽이 안 시키려면 병을 고쳐가지고 말썽을 일으킨다고. 좀 참으면 될 텐데 예수님은 병자만 보면 못 참아. 그냥. 말썽이 나든지 말든지 병자만 봤다면 고쳐놓고 보는 거라. 그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 번 어려움을 당하고 말썽이 나신다고. 말썽 난다고 해서 옳은 걸 안 하시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늘 걱정을 해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집회하고 있으면요. 야고보는 항상 예수님 집을 데려가려고. 저 밖에서 옳은 걸 하고 있다고. 그것도 야고보로 보내놓고 안 오니까 또 마리아가 오죠. 마리아가 또 막 여동생도 오고 와가지고 밖에서 옹기옹기하고 있으니까 계좌들하고 있어요. 예수님. 형제한테 하고 어머니가 와서 찾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면 내 모친이냐? 여기 봐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한자가 나의 형제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나가죠. 그럴 때 그 야고보는 참 예수님을 염려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아무래도 저에다 뭐 탐심 무슨 말썽을 부리겠다.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얼마나 경건하고 한지.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야말로 어렸을부터 어머니에게도 효자일 뿐 아니라 흠없는 의인으로 그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데는 보면 하는 게 좀 뭐 같다가 어떤 데는 영 야고보가 볼 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그래가지고 믿지는 않고 있다가 야고보가 하는 말이 좀 불통불통한 것도 있습니다. 둘을 나기를 바라면서 스무 살 경우에 또 스무 삽니까? 명절이 된다 와야 안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만 나는 내 때가 이러지 않았다. 너희는 올라가라. 예수님은 또 안 올라갈 것 같이 하더만 또 조금 이따 올라가세요. 그 때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딱 맞추는가 봐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내 때가 안 됐다. 그러면 안 올라갔는데 야고보가 올라가고 있다. 조금 이따 올라가요. 형님께서는 함께 나라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야. 그 야고보는 참 예수님을 걱정해요. 맨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나니까 가장 마음 상해한 사람이 야고보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슬퍼했는지 맹세해 버렸어요. 내가 참 형님을 잘 모시지도 못하고 마음을 내가 참 많이 아프게 했을 텐데 슬퍼서 어쩔 줄 모르고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장사한지 살아낼 리가 없지만은 그래도 장사한지 살아난다고 한 게 기억난다는 거라. 정말 살아나야 되지. 만약에 안 살아나면 나도 죽는다고 합니다. 야고보가. 영원히 살아나기 전에 내가 떨어먹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 맹세를 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장사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내다보지도 않고 두문 불칠하고 단식을 그만하고 들어아낼 뻔했어. 그리고 예수님 부활해가지고요. 다른 데 여러 군데 가지만은요. 특별히 야고보에 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후에 야고보에게 와 그리도 있죠. 기억나세요? 그 이 야고보라. 예수님 그 야고보 단식하고 있는 데 와가지고 형제여 봐라. 약속한 데 내가 살아났지? 그러니까 네 떡을 초에 찍으라. 네 떡을 먹으라. 그래야 야고보가 그때부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아주 큰 일꾼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룡같이 여기는 야고보라 할 때는 이 야고보를 말합니다. 시베드의 아들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 굉장한 어른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는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는 행암만 강조했다. 믿음만 강조했다. 이랬는데 그건 잘못 생각해요. 행암 있는 믿음 행암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고 루트가 큰 실수로 해요. 루트는 믿음으로 그것만 눈에 버텨서 발견했거든. 그러니까 야고보설을 지푸라기라고 했어요. 야고보설 같은 경우는 아무 가치를 이런 걸 뭐하러 성경에 넣었냐고 그러면서 지푸라기 서심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볼 땐 금사라기 서신입니다.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야고보설을 가지고 강의하는 사경행위가 없어요. 한제나 무슨 신명기 28장 축복 이래 유지도 안 가르쳐놓고 축복 축복하면서 생활이 따르지도 못한다고 기독교인들이 윤리가 되어먹질 않아서 그러니까 자꾸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전도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참 진리의 열매는 윤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는 윤리적이다. 윤리를 벗어난 진리는 없는 겁니다. 그건요. 다시 진리는 역사적이다. 진리는 윤리적이다. 진리는 보편적이다. 왕뚱한 건 너무 찾지 마세요. 예수님 진리나 하나님 진리는요. 하늘을 까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다 밑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고 보편적이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구구단이 요새는 안 맞습니까? 진리는 보편적이다. 구구단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언제나 맞는 거란 말이에요. 불변이야 불변 보편적이고 불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상하고 막 이상하고 기묘하고 그런 걸 따라가지 마세요. 너무 타당한 거 제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은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너무 옳더라고 아 저렇게 옳을 수가 없어. 너무 옳더라고 너무 당연하고 미신에 비해서 말이죠. 미신은 참 정신없는 거든 거기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라. 애매하거나 뭐 그런 게 없고 너무 너무 옳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라. 옳은 것을 옳다고 믿는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여기 좀 깊이 공감하고 감동되어가지고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깊은 감동과 함께 윤리적 삶이 따라 나와야 그게 진리의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다. 그렇죠? 사람의 삶이 거룩하게 안 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바울이 한 얘기가 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헷갈리게 그렇게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혼잡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해석의 거미줄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진리의 두가지도 접근이 안 돼요. 오늘날도 지나친 해석 과잉 해석 때문에 실제적인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많이 해석하지 말고 경전을 읽어서 마침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결과에 마음을 아는 데 끝이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 닮고 싶고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선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진리죠. 그러니까 야고보소에 실천이 안 되면 창세기부터 여태까지 읽어온게 다 철학으로 돌아가버려요. 지식으로 철학으로 끝나버리는 거라. 실천적인 믿음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이제 안 된 거까지 한꺼번에 욕심 많이 버리지 말고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씩이라도 고쳐나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 삶의 구체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뭐 깨어른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요. 공부 안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해요. 학점 안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싸매다 학점을 따요. 그러니까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도 이게 뭡니까 행위의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행동의 열매 행동은 나타나는 열매 행실 그리고 그리고 이걸 맺은 열매죠. 그러니까 결과가 있어야 돼요. 맺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라. 유대인들이나 성경이나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가장 가정스러운 거죠. 회계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는 세례요한도 말한 것이고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떻게나 야고보소의 말한다는 나타나야 되는 거라. 행실이 있어요. 행위가 실천적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되거든. 그 야고보소는요 신앙의 가장 고차원적인 삶으로 완전히 나타나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의 든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건 출발이고요. 이제 사랑의 실천 믿음의 실천 행동의 실천 결과 열매 행실이 나타나야 되는 믿음 그래서 세상 우리의 삶과 세상 교회가 변화되는 그게 안되면 이 진리 이 피곤한 여행을 해와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그런 의미에서는 야고보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다 야고보소 읽어봅시다. 이것은 바로 뇌로의 박해 뇌로 박해를 거의 임박하게 느끼면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핍박이나 박해가 가해올 때 목회자들은 참 걱정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배신을 할까 싶기도 하고 또 배신하면 자기 혼자만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그 믿는 사람 모인 곳을 고발해버린다고 그럼 그 때문에 그 한 사람 배신 때문에 한 교회가 날아가 버려 완전히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그 배신자의 죄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가는 죄로 그렇게 다 여겨있을 정도입니다. 예수 믿다가 그만둬버리는 거 가장 무서운 죄로 시브리스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믿다가 타락한 사람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예수를 십자가에 두 번 못 박으면 몰라도 그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이 확실할 때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배가 그렇게 유라구로를 만나서 난항을 계속할 때도 소망에 든든하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었고 견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절망하는 거죠. 소망 없으면 절망. 그래서 소망 없다 희망 없음 그 자체는 죽음이라고 해요. 키엘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말에서 희망 없음 그 자체는 이미 죽은 거라. 그래가 죽는 게 아니고 희망 없다는 그 말 자체는 이미 죽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믿음이 소망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희망으로 번영하는 사람들은 물론 비슷비슷합니다만 그래도 엄밀하게는요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망은 약속이 있는 믿음이다. 희망은 막연한 희망사항이고 그러니까 약속이 확실히 있는 걸 붙잡은 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약속 없는 믿음이란 건 보장이 없잖아요. 미신이라든지 이런 건 증거도 없고 약속도 없는 걸 믿는 거라. 그게 자기 희망이지. 그건 하나의 신념이거나 뭐 그런 거라. 그걸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근거 없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근거가 있고 약속이 있고 사실이고 증거가 있고 이걸 이제 믿음이고 또 그걸 가서 바라고 미래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나오는 거라.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서 소망이 있다는 건 거짓말하거든요. 성경이 없는 성경을 잘 모르는 믿음은 미신이라든지 희망사항이고 착각하고 뒤범벅이 된다고 그래서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게 소망이죠. 이것은 영혼의 닷같이 든든해가지고 우리를 요동하지 않지 않은 거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또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그 꿈을 가지고 버텨내는 겁니다. 환란이 닥쳐올 때 소망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한 거죠. 그래서 물론 베드로와 같은 분은 믿음 쪽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 같고 요한은 사랑 쪽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 같죠. 베드로는 소망 쪽을 또 역시 강조하는 것 같고 그때그때 또 필요한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 후서는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지적으로는 조금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좀 부족하다 아마 그리 느꼈을 겁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바울에 비해서 비교될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만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걸 먼저 생각하고 덕을 세우는 데는 또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지식은 뭐 세상 지식 그런 학벌 그런 게 아니고 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지식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지식을 또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또 이상해진다고 반드시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해요. 지식 자체에 대한 절제도 필요하고 삶의 모든 부문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조화를 잃으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제뿐 아니라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도 경건하고 경제하면서도 형제의 우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 공급하는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하지 말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예수 그리스로를 알므로서 너의 은혜가 더 풍성할지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상당히 믿음과 함께 소망과 함께 지식을 강조하는 그런 면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 무식하다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지식자랑으로 교만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 그냥 믿습니다. 보통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그건 21세기는 안 통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다 죽는 게 순교입니다. 전에 박창환 학장이 자주 그 말씀했어요. 공부하다 죽는 게 순교라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은 오랜 시간 준비합니다. 자기를 닦고 또 수양도 필요해요. 인격적 수양 바울처럼 한 10년간 푹 썩는 썩을 데가 없으면 이 지리산이라고 봐요. 팍 썩여줄 테니까 썩음 썩음 이렇게 만들어서 그 혈기가 좀 다 사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를 간다든지 아라비아 광야를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자기 자기 처리 자기 감정 처리가 필요한 거다요. 뭐 조금 그 얄부레한 그 뭐 지식 몇 가지를 얻었다 해가지고 교회 가서 시둘러 봐요.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그래 안 되는 거라. 충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훈련과 덕을 세우는 것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연결해서 그냥 읽어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또 썼습니다. 자꾸 중요하다니까 뭐 다 중요하지요. 요한일서는 제가 처음부터 중요하다 그랬죠. 수근수근하지 마시고 잘 들어봐요. 여기 아까 야거보수는 뭐라고 그랬죠? 행함 있는 믿음 그걸 잊지 마세요. 행함이 아니고 행함 있는 믿음 또 베드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소망이 아니고 약속 있는 소망 따라합시다. 약속 있는 소망 여기 요한서시는요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 사랑 할렐루야 다시 야거보는 야거보는 행함 있는 믿음 베드로는 약속 있는 소망 요한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 됐습니까?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제 뭐 좀 결론이 나가는 것 같지요? 또 그중에 제일은 또 사랑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절 해가지고 막 각오대서 하지 말고 큰 흐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우리 속에 무슨 형상이 이루어지길 바라시는가 하는 그런 걸 좀 센스 있게 감지를 해야 돼요. 영감이 뭐 그런 게 영감인 거라. 헤끄락하는 게 영감이 아니고 뭐 헤롱헤롱하 이런 몽롱한 게 영감이 아니라 그런 건 꿈을 덜 깬 것이고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들으려고 하는 정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예수고 하느냐. 정말 참 배부를 배부를 것을 위해서는 수고하지 않고 다 쓸데없는 것을 해서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고 논밭을 팔고 그런다고. 야고보 베드로 요한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은 성경의 결론 부분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주의할 것은 이런 거 아끼지 않도록 이단만 조심하라는 그렇죠. 이단 문제연구소 소장이 유다죠. 유다. 그리고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만 정리하면 뚜껑이 딱 닫히는 거라. 그렇죠. 저도 이제 한시름 나왔습니다. 여기 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니까 저녁 먹고 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며마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시고 구체화된 말씀으로 우리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육신이 어떤 말씀을 우리 찢어서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셨고 이것이야말로 참 생명을 위해서 너희에게 주는 떡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은 곧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속에 우리가 먹어서 영원히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구보를 통해서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과 또 베드로를 통해서는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요한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소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후의 만찬을 함께 들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맑은 영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확실한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죠. 찬송을 들으면 찬송을 했으면 좋겠고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고 밥 오는 건 밥만 먹고 싶고 집에 갈라오는 게 빨리 가고 싶고 자리에 앉으십시다. 시작할 때 자꾸 우승우승하면 이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제대말년이 됐다고 공기가 빠져가지고 여유 만만하게 밖에 거닐고 있고 그렇다고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는데 예배 시간이라고 다 계속 아직 우리는 축도가 안 끝났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 이봐요. 집회 어디 갔다 와가지고 너무 집회 갔다 또 표시를 내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또 꼴불견이나 그것도 잔치집에 가서 개고기 먹었다고 집에 와서 짚고 그러면 안 되죠. 거기 가서 뭘 먹었든지 집에 가서 집에 음식 잘 먹고 그래야지 꼭 입맛 같이 와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었든지 그것이 건강해져가지고 일을 잘하고 일을 잘하고 봉사를 잘해야지 그 해외졌던 말만 자꾸 많고 말이죠. 그러면 그거 베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망신이고 나도 망신이고 이해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야 돼. 그래 안 하면 제가 땀 흘리고 봉사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가서 어디 가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그걸로 말하면서 교회가 더 좋아지고 여러분 삶이 더 변화되어야 되지 뭐 자꾸 떠들기만 하면 그거 다시는 가지 말라고 그러진다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조용한 변화 가정에 가서 더 잘하고 또 교회에 가서 더 잘하고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실 열매가 있고 그 다음부터 더 전도하려고 하고 더 봉사하려고 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오래참는 오래참는 건 완전히 훈련했잖아. 그렇죠? 교회는 갈 때 제일 먼저 가고 나올 땐 제일 뒤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제일 늦게 가고 제일 뒤에 가죠. 제일 앞에 가버리죠. 저 앉았다가 빨리 나가니까 교회가 또 뒷자리에 앉지 말고 언제나 그 앞자리에 앞에 나가고 그렇게 해야 돼. 이거 좀 여러분 굉장한 변화가 아니고요. 조금조금 조금만 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다. 조금만 하는 거 조금 신경 더 쓰면 되는 거 그런 거거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을 해가면 그게 변하는 거다. 할 수 있는 거. 요한 1서는 그 주제가 사랑의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죠. 교제 우리가 창세계에서 인간이 타락됐다는 것은 관계가 깨졌다. 그 말이죠. 신뢰가 깨지면서 관계가 깨졌다. 그러므로 신뢰의 회복 관계 회복은 뭘로 시작한다고? 믿음으로 시작한다니까. 완성은 사랑은 그런 게 안 통하면 안 되는데 요한은 그냥 하통하통하게 통해야 되는데 관계가 깨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깨진 건데 그래서 이제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증거가 됐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개명을 지키면서 그리고 그 교제가 교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형제간의 교제 교제의 원리는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 1서는 온통 그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 할 게 없어요. 사랑의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에 더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형제간의 교제도 이루어진다. 형제 사랑이 안 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란 거 요한은 적어도.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그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러봐요. 그 마리아가 자기의 그 그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어디다 갔다 부었죠? 예수님 발에 갔다 부었어요. 우리 자매들 중에 아휴 예수님 뭐 오늘 저녁에 오시면 나도 탁 깨가지고 예수님 가려 발에 부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오셔야 말이지. 그래서 이제 못할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가면요. 예수님 발이 나와있습니다. 언제나 나와있어요? 냄새 나고 먼지 묻고 떼묻고 예수님의 발이 나와있다고요. 그건 뭐겠어요? 가장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가장 떼묻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ścią 아 novels 아니요? 제일 fet고 네 지금까지 ibles a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